깊은 신의 믿음과 이해를 성취한 까닭이며 당연히 이치대로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성취 보입 3세 재물 중해 도량 3세 모든 부처님의 대중이 모여있는 도량에 널리 들어가는 지혜력을 성취한 까닭이다. 지혜의 힘을 성취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전문의 성도제일 그런 부패 같은 것 그런 것도 내가 건강만 좋으면 우리 화음행자들을 다 모시고 거기에 인솔에 가서 동참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몸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안되고 해서 그걸 못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불자들이라면 아주 반듯한 불자 정상적인 불자 제대로 된 불자라면 큰 단체 행사 같은 데도 가능하면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보입 3세 재물 중해 도량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저기 불교 단체에서 하는 그런 바람직한 행사가 대중들이 모인 그런 데는 널리 들어가야 돼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들어가는 그 지혜의 힘을 성취한 까닭이며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한 300여 명의 법회에 동참하는 것도 상당한 그런 대중성을 가지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보다 더 대중성인 인품, 사람, 또 그런 공덕, 그런 인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족하려면 너무 뻔질나게 행사마다 다 찾아다닌 것도 그것도 꼴불견입니다만 정말 선별을 잘해서 이런 큰 행사에는 내가 거기에 가서 축사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이라도 내밀고 숫자라도 채워줘서 그 자리를 좀 빛내게 해야지 약간의 도움이라도 억만분의 1의 도움이라도 줘야지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나는 뭐 환경 공부가 최고야, 무비심 공부하는 데 가면 젤이지, 더 이상 갈 거 없다. 이것도 처친 생각이야. 그 다음에 선취, 지 3세 제불 동일체성, 3세 모든 부처님이 동일한 체성이라는 것을 아는 청정심 그 3세 제불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도 그 3세 제불하고 동일체성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아는 것이 뭐라고? 청정한 마음이다. 아주 훌륭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불급 중생이 시산부차별이라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며 그러니까 3세 모든 부처님과 나하고 동일한 체성이다. 우리 불자들은 그쯤 알아야 돼. 그 마음, 청정한 마음, 그런 청정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청정한 마음을 성천과 달리며, 좋은 말이죠. 우리가 얼핏 듣고 넘길 일이 아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세 일체 열의 지혜와 또 일체 보살들의 대원과 지혜로 큰 원력과 지혜로 능이 대법사가 되어서 열의 지혜, 보살들의 원과 지혜, 그러한 것을 다 동원해서 아니면 환경이라도 동원해서 능이 대법사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뭐 한다? 재물정법장을 모든 부처님의 정법의 창고를 활짝 열어제치며 그리고 호지, 그것을 재물의 정법 창고를 보호해 가지는 것까지도 성취하나니라. 마지막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열의 지혜와 일체 보살들의 대원력과 지혜로서 대법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가서도 대법사입니다. 환경을 이만치 공부했다면 환경 가지고 환경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환경 어디서 배웠나 요즘 환경 환경 하니까 환경 한 권도 안 읽고는 그저 환경을 덜목거리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정도 환경 공부했다면 마음껏 환경을 덜목거려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화엄대법사가 되는 거예요. 화엄대법사가 되어서 모든 부처님의 정법의 창고를 활짝 열어제치 개천이라는 게 열 개자 열 천자라. 활짝 열다 이런 뜻이죠. 부처님의 정법을 활짝 열어제치 가지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보호하고 지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성취하는 이라. 그렇습니다. 참 명보품이 속이 꽉꽉 찬 그런 법문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송이라 그동안 명보품에 대한 설법을 거듭 개송으로 시로서 시형식으로서 표현합니다. 성취 수행체라 수행체를 성취하다. 그때 법회보살이 욕중선 기하사 그 뜻을 지금까지 공부한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그 뜻 선전하려고 부처님의 위생을 역을 받들고 이설 송원하소대 받들고 개송을 설해서 말한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거 이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가 끝이에요. 심주보리집 중복하며 마음이 보리에 머물러 불심에 머물러서 깨달음 밝은 마음, 중복을 여러 가지 복을 모으며 그렇습니다. 상불방일식 견해하며 항상 방일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지혜를 심으며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복 다음에는 지혜가 꼭 따라잖아요. 스리랑카 같은 데서는 또 태국 같은 데 간혹 보면 그 복이 많은 코끼리는 무슨 행사 때 축제 때 온갖 사람들도 입지 못하는 그런 비단옷이라든지 무슨 곳곳에 장음 그리고 구슬이라든지 그런 보석 같은 것을 온 몸에 다 치장을 하고 그 축제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참 복이 많은 코끼리죠. 참 복이 많은 코끼리야. 대접은 또 조금 잘 받습니까. 보통 사람은 거기에 축제 나가는 코끼리처럼 대접 못 받아요. 그래서 거의 왕 정도 대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장관, 재상들 장관 정도의 대접은 받습니다. 코끼리가. 그런데 그 코끼리가 그 귀한 줄 알까요. 그 귀한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을 누려야 그게 정말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상굴 방일식 견해. 항항 방일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쌓아야 돼. 지혜를 심어야 돼. 환경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자꾸 읽고 읽고 또 읽고. 한 줄만 가지고 읽어야 돼. 복도 쌓고 지혜도 쌓아야 돼. 양족전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을 귀, 물, 양족전. 부처님은 복과 지혜가 충만한 만족한 그런 부처님에게 우리가 귀합니다. 그 귀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지혜가 뛰어나고 예를 들어서 알 것 다 알고 다 안다 하더라도 복을 지어놓지 않냐 하면 그러면 이제 아주 참재지에 가난한 그런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소산이라고 하는 산에 소산스님이라 그냥 뭐 불명도 몰라. 그런데 워낙 지혜가 뛰어나 큰 도를 깨달아가지고 그런데 그 스님은 그 산에 어째서 그런 산에 살게 됐는지 그것도 당신 인연이야. 밥을 해먹으려니까 나무를 해와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 그 성글소자 매산자 나무가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별 나무가 없어. 그런 산에 살아. 이상하게도 복이 없으니까 그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은 천하에 덮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법을 가지고 거량하면 누가 그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타노스님인데 그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 복과 지혜를 겸수해야 된다. 같이 지어야 된다. 복도 짓고 지혜도 닦아야 된다. 그래 보십시오. 코끼리가 그렇게 대접을 받지만 그게 자기 복인 줄도 모르니 그게 지혜가 없어서 동물로 태어난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동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겸해야 본듯한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복도 누리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정념기 항불망일세 정념 그 뜻을 바르게 생각해서 정념 저 앞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죠. 항불망일세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다. 늘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데 다 그게 몰입하고 차를 운전할 때는 차 운전하는데 몰입하고 식사할 때는 식사할 때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 매사에 내가 하는 일에 잊어버리지 말라. 항불망 잊어버리면 안 되죠. 뭐 걸레질 해놓고 내가 어디 닦았지 하면 그거 참 곤란하잖아요. 시방 재벌 개환이로다. 그렇게 되면 시방 모든 부처님이 다 환위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 우주 하나하나 세포에서부터 참 멀리 있는 별들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화음성중이니까 화음성중이 다 환위할 수밖에 없죠. 같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용념이 견고하여 자아 근래하며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하고자 하는 것이 견고해서 스스로 부지런히 힘쓰며 어쇠 무의 무 태급하며 세상에 있어서 의지함도 없고 그 다음에 물러서거나 겁을 내는 것도 다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당당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력으로서 당당하게 사는 거죠. 이 무장행으로 이 심법일세 다툼이 없는 갈등이 없는 행으로서 행동으로서 깊은 법에 들어갈세 시방재불 개환이로다. 그래서 시방 모든 부처임이 다 환위하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불환위 이 견정진하여 부처님이 환위하고 나서 굳게 더욱더 정진을 굳게 해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불법에 신심을 내다 보면 신심이 나면 날수록 더 이제 정진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수행복지 조도법 하며 복과 지혜 또 나오네요. 그리고 그 외 도를 돕는 법 복과 지혜는 근본적인 두 산맥이라면 그 외 도를 돕는 법이 또 많아. 육바람일이라든지 십바람일이라든지 인위예기라든지 무슨 사서법 사무량심 이런 모든 것들 자주 그래 낱낱이 명목으로 기록할 수 없는 조도법 그걸 도를 돕는 법이라. 저기 중국에 치료하러 그전에 다닐 때 보니까 아파트를 지어놓고 생각보다는 상당히 싸. 그런데 보니까 도배도 안 하고 그냥 뼈대 세우고 병만 딱 막혀있어. 그래가지고 파는 거야. 이야 신기하대 또 그런 데는 그러니까 쌀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그 안에 내장은 전부 각자 능력 따라서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상당히 한 20년 된 어떤 스님이 유학한다고 사는 집에 내가 가봤어. 중국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나 하고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했는데 빌려서 사는데 아파트가 한 20년쯤 된데 도배를 안 하고 있어. 와 신기하게 그대로 살더라고요. 내장을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고 안 한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깔아놓은 것도 없고 아무 가구도 없고 그렇게 해서 판되어 새로 지은 것도 그게 조도법 도를 돕는 법을 뼈대만 세워놓은 그러니까 복과 지혜가 근본이지만 그 외에 이런저런 부수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아가는데 부수적인 게 많잖아요. 누구는 남편 복은 있는데 자식 복이 없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 사람은 명예에 대한 복은 있는데 돈 복은 없어. 소문만 잔뜩 놨지 실속이 없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돈은 상당히 가졌어. 재산은 상당히 많아.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를 안 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전부 조도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를 돕는 법. 복과 지혜만 무슨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게 근본이니까 새의 두 날개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조도법이라고 그래요. 도를 돕는 법. 드러나오지요. 조도법이 입어불지 정중행하며 부처의 지혜 모든 지위 모든 지위에 들어가서 온갖 행을 닦으며 그래서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구레부동 명의불 사람은 본래로 움직이지 않고 그래야 그대로가 본래 부처다라고 했지만 52위 십신 십주 십평 십지 등강 묘각 이렇게 단계를 나누자면 그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입어재지라 여러 가지 지위 52위 지위에 들어가서 온갖 행을 청정하게 한다. 중행을 청정하게 하며 훌륭하게 한다. 그렇죠. 만족 여래 소설 원의로다. 여래의 서란바 원을 만족하게 하는다. 그렇습니다. 뭐 한 가지도 놓칠 게 없어요. 낫낫지 그렇게 살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까 중요한 행사 같은 데는 우리 불자들은 아무리 환경 공부한다 손치더라도 불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또 참석하나 만화한 그런 행사에도 또 참석해줘서 머리 숫자라도 채워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 소홀하는 불자들 조금 공부했다 하는 불자들은 또 그게 병이야. 지 혼자 잘랐다 하고 내가 무비스님들 가서 환경 공부하는데 환경보다 높은 게 어디 있다고 거기까지 시시한 아가들이나 가는 데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시 이수 획 묘법하고 이왕같이 수행해서 묘법 미묘한 법을 얻고 기대법이 시군생원이 이미 그런 미묘한 법을 얻고 나서는 시군생이라 온갖 중생들에 베푼다 말이야. 그게 회항이죠. 회항 베풀어야 돼.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베풀고 힘이 있으면 힘으로 베풀고 돈이 있으면 돈으로 베풀고 명예가 있으면 명예로 베풀고 그 뭐 좀 명예 있다고 그냥 사돈내 8천까지 전부 거기다 집사라 뭐 사라 해가지고 그냥 야단 법석을 떨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참 군생에게 베푼다 법을 얻고 나서는 묘법 내가 불법에는 너무 좋은 이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게 인과의 법칙이다 그 부살도 인과의 법칙을 잘 알았더라면 그렇게 망신이 안 당하지 뭘 그렇게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려고 숙이 심락급 근성하여 그 마음을 좋아하는 바 그리고 근기 성품 이런 것을 따라가지고서 수순기위 개연이로다 그 마땅함을 수순해서 실순 다 수순해가지고서 그를 위해서 열어서 연설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알맞게 그렇게 법을 연설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보살 위타 연설법 보살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을 연설하되 불사 자기 재도행하며 자기의 바람일 행을 버리지 아니하며 자리 이타 이타 자리 여기는 이타 자리입니다 위타 연설법이니까 남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 남을 이익하게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환경보살은 남을 먼저 이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미 득도 선도타 자기는 제도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중생을 먼저 제도하게 한다 어머니는 찬물 한 그릇 먹고 배가 부르다고 하지만 자식에게 먼저 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웃집에도 그렇게 하고 이웃사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불사 자기 재도행 자기 바람일 닦는 것을 또 버리면 안 되죠 자기 수행도 겸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타 자리가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람일 도 기지성의 바람일 도를 이미 성취하며 이타 자리 남도 이롭고 자기도 이롭게 하는 것이 이미 성취되며 상어 유해 재군생이 없다 유 존재의 바다 이게 이제 온갖 중생 세상을 유해라 그래요 그래서 온갖 중생들을 제도하는 도다 항상 주야 건수 무해고나야 주야로 부지런히 부지런히 닦아서 게으름이 없어 영 삼보종 불단절하며 부단절하며 삼보의 종자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계속 불법성 삼보가 끊어지지 않고 세상에 널리 널리 전해져서 모두가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인과를 믿으면서 그렇게 바르게 똑바르게 그렇게 사는 세상이 보다 더 확대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된다 영 삼보종 불단절하며 부단절하며 소행일체백정법으로 행한 바 일체백정법 불법을 깨달음의 법 그것을 백정법 그래요 희고 청정한 법 부처님이 행하시는 법 그것으로서 시리회양 열혜지로다 다 회양해서 열혜지에 회양하는 도다 열혜지에 좋은 법 배워서 열혜지위에 오르도록 나도 열혜지위에 오르고 다른 사람도 열혜지위에 오르고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다른 사람이 일시에다 불도를 이루도록 하여지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수행 성득이라 수행해서 덕을 이루다 보살 소수 중성행위 보살이 닦은 바 온갖 선행위 온갖 선행위 보위 성취 재군생하여 널리 모든 군생들을 성취시켜서 성숙시켜서 이게 보살 소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연기 파암 멸 번외하며 그로 하여금 어둠을 깨뜨리고 번외를 소멸하게 하며 파암 멸 번외 어둠이란 게 뭡니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번외를 소멸하며 항복 마군 성정각이로다 마군을 항복받고 정각을 이룩게 합니다 이 참 결론으로서 이렇게 하는 개성이 너무 아주 중요한 말이고 좋은 내용입니다 여시 수행 덕 불지하여 이와 같이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를 얻어서 심의별의 정법장하여 깊이 열외의 정법 창고에 들어가서 일단 뭐 알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 정법장이라는 게 뭡니까? 정법의 창고에 깊이 들어간다? 무조건 환경 하나만 가지고 평생 매달리는 거예요 신라 때는 화음경이 소위 경전이었습니다 여기 자장율사, 원효, 의상 이런 분들이 전부 화음경을 가지고 이번에 또 범어사가 화음종찰 내가 책에다가 책마다 화음종찰 금명산 범어사라고 막 써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통두사에서도 본래 의상수임 때부터 통두사가 화음종찰이다 이런 법문을 박량수님이 하시더라고요 박량수님 본문을 내가 난 통두사에서 본문을 하는 거 다 안 빠뜨리고 들으니까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근래 통두사에서 왜냐? 거기는 불보종찰 그다음에 자장율사 그래서 이제 유를 존중하고 또 승보, 불보종찰, 부처님 사리를 모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늘 선전했어 수천 년 동안을 그걸 가지고 선전했어요 부처님 사리 모신 했다 부처님 사리 모신 했다 그래서 불보종찰이다 불보종찰이다 부처님 사리 모신 어떤가는 사찰이다 이걸 가지고 많이 들어오셨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음종찰이다 이러더라고요 화음종찰 물론 자장율사가 환경을 많이 강설하고 베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도 여기서 내가 환경 노래를 불러서 하니까 그 메아리가 그렇게 우리에 퍼지는 거예요 화음종찰 하니까 이름이 건사하거든 또 근거가 있고 자장율사가 환경을 그렇게 널리 편 그런 근거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어울리고 또 근세 50년 가까운 세월을 화음 설립을 그렇게 한 달씩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씩 몇 년 이렇게 한 대가 어딨나 우리야말로 진짜 화음종찰이다 그럴 듯하죠 그렇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들었어요 연예의 법장을 법장에 깊이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공부하는 거 많이 공부해놓다 보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위 대법사 연 묘법하니 대법사가 되어서 미묘한 법을 연설하니 비어 간노실 정세로 다 비유하자면 간노수가 간노수가 온 세상에 다 뿌려지는 것과 같아 간노의 비유가 그게 이제 우리가 내가 88년부터 법궁량 종이 한 장 종이를 A4 용기 한 장 종이를 5천 장씩 찍어가지고 막 뿌리고 뿌리고 하다가 지금은 뭐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궁량실을 저렇게 해놓고 전국적으로 또 큰 절에도 그냥 사정없이 그냥 기회로만 되면 이게 웬땅이냐 이런 황금 오장을 내가 놓칠 소냐 이런 황금 오장을 놓칠 소냐 빚이라도 내서 내가 보시를 해야지 하고 거기에 법사로 초청 안 받고 그냥 하면은 그 모양이 아니잖아 딱 법사로 초청 받을 때 원장 잘 됐다 나는 여기 황금 오장으로 생각하고 빚내가지고 딱 뿌릴 거다 그래갖고 지금 3년째 3천 원씩 3천 원씩 3천 원씩 3천 원씩 그렇게 뿌리고 여기도 부산서 행사할 때마다 그렇게 2천 원씩 뿌리고 막 그러잖아 어디든지 막 기회만 되면 그렇게 뿌리는 거야 나는 그 황금 오장이라고 생각하니까 황금 오장에 황금을 건지는데 황금을 건지는데 빚내가지고라도 해야지 아는 거네요 그래 아까 보살님처럼 그렇게 좋은 기회에는 또 그렇게 복공양을 척척 내니까 빚 안 내도 돼요 그래갖고의 비가 바위에도 뿌리고 사막에도 뿌리고 흙에도 초목에도 곡식에도 채소에도 과외밭에도 곳곳에 갖고의 비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노의 비를 인연 따라서 흡수하는 그런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산천초목이 흡수하는 것은 당연히 또 표현이 그렇게 되고 흡수하지 못하고 바위이나 자갈밭에는 또 그런 대로 또 인연이 안 되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지 뿌렸다고 해서 그게 다 무슨 사람마다 다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까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을 그렇게 수십만 권 지금 아마 수백만 권 가까이 될지도 몰라 그런 복공양을 올려도 다 그게 가져가서 내 딴에는 전부 감동받은 내용들이야 나처럼 감동받으리라는 그런 욕심은 부르지 않아요 그중에 어쩌다가 인연돼서 감동받기만 해도 어디여고요 5천 장 찍어가지고 한 장만 누구에게 감동을 줘도 충분히 본전은 빠진다 난 그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5천 권 찍어가지고 보시했는데 한 권만 누가 감동받으면 그건 훌륭하죠 비여 감동실 정세로다 좋은 말이죠 비우컨대 감동의 비가 다 모든 사람에게 뿌리는 도다 자비애민 비언일치하며 자비로 여기고 애민이 여기는 것이 일체 중생에게 두루두루하며 중생 심행을 미불지하여 중생들의 마음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는가를 알지 못한 바가 없어 다 알아 여기 소락 위 개천 그 즐거워하는 바와 같이 무량 무변 제 불법 한량없고 가위없는 모든 불법을 열어서 보인다 그러니까 천수경 좋아하는 사람은 천수경 여기 소락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오늘 어떤 불자님이 내가 그 한 책을 당신이 또 새롭게 편집을 해가지고 책을 내서 벚꽁냥을 올리겠다고 딱 가져왔더라고 근데 그거 여기 소락이야 자기가 즐겨하는 바 자기가 좋아하는 바대로 한량없는 부처님의 법을 열어서 보이는 데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성향과 취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어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승부공량 하는데 인력을 딱 이렇게 만들어 온 나는 이제 법성계를 가지고 그렇게 보시를 했는데 그 어떤 스님은 인력을 딱 만들었는데 31장이야 매일 이렇게 넘기면서 하루씩 하루씩 있도록 돼 있는데 아주 독일 가서 유학까지 했다는 스님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물어 녹아가지고 곰싹도록 삭혀가지고 현대인들에게 맞도록 그렇게 글이 표현이 된 거야 아 근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관계자들에게 아 그 스님들이 전화해가지고 무비스님이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 그 얘기 좀 전해라고 그렇게까지 찬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바대로 그런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아주 안목도 있고 하니까 수준도 있고 하는 그런 그 달력을 만들었더라고요 진지 않서 여상황하며 그렇습니다 나아가고 머물고 편안히 서서히 하는 것이 코끼리 왕구 큰 코끼리가 움직이는 것과 같으면 근사지요 근사지요 보살은 여기 이제 명법품의 지위에까지 오른 보살은 그 모습이 진지 안서여 상황하며 용맹하기로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마치 사자와 같아 사자는 천하에 뭐 두려울 것이 없죠 사자와 그렇고 우리 발심수행장에 있나요 마앙용상득하야 능인장구하고 귀사자자하야 영배용랑이니라 마앙용상득하야 용과 코끼리의 덕을 바라보아서 희망하야 마앙용상득하야 귀사자 영배용락 영혼이 욕심을 욕심을 버리고 귀사자자하야 영배용락이 사자의 자리를 기약을 해서 용락을 버리라 그런 초발심장연문에 글이 있습니다 여기 상황 코끼리의 왕과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사자와 같이 두려움이 없으며 또 부동요산 지여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산과 같아 산 움직이는 거 없죠 산과 같고 지해는 바다와 같다 널찍한 저 더 넓은 바다와 같으며 여겨 대우 제중열 이로다 또한 큰 비가 내려가지고 온갖 뜨거움을 뜨거운 것을 다 제거한다 그래 이제 지혜로운 보살 덕이 있는 보살 말을 해도 먹혀드는 정도의 그런 복덕과 지혜를 갖춘 그런 대보살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 한 개송 진지안서 여상화다 그 다음에 또 용맹 무해하기는 유사자화다 또 부동요산 움직이지 함부로 촌란거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산과 같고 그 사람의 지혜는 깊고 깊어서 바다와 같고 그리고 대우를 큰 비를 뿌린다 그게 뭐예요 법의 비를 뿌린다 부처님의 그 훌륭한 법의 비를 뿌려서 온갖 사람의 뜨거움을 다 제거해준다 열기를 다 제거합니다 참 개성 건사하죠 그 마지막 그 네 개의 개성 수행성도 뭐 다 좋습니다만 여기 이제 중성의 개성은 아주 압축해놓은 게 되나서 앞에 있는 법문을 압축하는 게 되나서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그 말씀 좋은 내용 많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개성을 설하고 나니까 어떻다 시에 법회보사리 설 차송이에 이 개성을 서라고 나니 여래가 환희했어 여래께서 환희하시고 대중이 봉행하니 대중이 받들어 행하더라 우리는 다 받들어 행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구절 이 앞에 산문은 놔두고 이 개성 중성 부분 이게 이제 열 개의 개성이잖아요 열 개의 개성 두 말 할 것 없이 열 개의 개성입니다 내가 둘로 나눠 놔서 그렇지 앞에 여섯 개 뒤에 네 개 그리고 열 개의 개성인데 제일 마음에 드는 개성이 어디죠 각자 다르니까 소리가 달라 각자 취향이 다르고 마음 지피는 내가 달라요 나는 첫 개성이 참 좋대 첫 개성 왜냐 복과 지혜를 양족 같이 갖춰라 그리고 또 마지막 개성도 또 근사해 그런 보살 그런 덕과 위득을 갖춘 인품 그런 인격자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라고 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래가 환희할 수밖에 없고 대중 우리는 그중에 한 구절 한 개성 하나만이라도 쓰고 외우고 기뻐하고 야 나도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법사가 되어서 묘법으로서 간노의 비각 뿌리듯이 세상에 뿌리듯이 그렇게 정법의 문을 활짝이어서 그렇게 뿌렸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뻐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우리 교재로서 6권 또 368 환경 81권으로서는 18번째 권을 이렇게 모두 마쳤습니다 다 박수 박수 박수